안녕하세요. 앙팡이 후추 정세기 집사 후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꿀팁을 가져왔어요. 고양이가 3마리인데 3마리를 동시에 어떻게 놀아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격이 셋 다 다르거든요. 앙팡이는 되게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후추는 약간 경계심이 많고 속도가 빠르고 정세기는 자기 맘대로 완전 무대포 스타일이고 성격이 다른 3마리를 동시에 어떻게 놀아주는지 저만의 방법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장난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거 캣댄싱 하나는 또 다른 정치불명의 천원짜리 장난감입니다. 둘 다 페프렌즈로 당일 배송으로 받아봤거든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페프렌즈로 구입하시면 오늘 바로 받을 수 있으세요.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애들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앙팡이, 정세기, 후추가 모두 좋아하는 장난감. 이거는 후추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이에요. 아이들 취향에 따라서 두 가지 장난감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보통 이 침대에서 놀아요. 침대가 거의 놀이방인데 놀기 좋게 세팅을 해볼게요. 이불을 구겨지거나 산이 생기지 않게 평평하게 펴줍니다. 후추가 장난감을 제일 잘 갖고 놀고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약간 체육고양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지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후추의 최애 장난감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세기랑 앙팡이는 누워서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이 후추만 먼저 쓰러트려 보겠습니다. 레디, 고! 어느새 양팡이가 와 있죠? 후추가 노는 동안 애들이 슬금슬금 관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다음은 양팡이랑 정세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나머지 애들을 놀아줍니다. 이제 앙팡이를 소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애들이 지쳐서 누워있으면 놀이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담요 과정이신 분들은 저처럼 애들 성격이나 체력이랑 놀이방법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약간 센 애들부터 지쳐 떨어지게 해주시면 소심하고 항상 밀려나는 애들도 놀아줄 수 있어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후추의 만두코를 보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